네, 방울 토마토 뭐 또 그냥 뭐 찰 토마토도 장마 때문에 뭐 이래 죽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뭐 토마토는 뭐 어느정도 이렇게 구경거리가 충분하네요 뭐 먹을 것도 뭐 충분하겠죠 자 이렇게 저기 호박도 하나 보이고 해서 여기도 뭐 이제 호박도 이렇게 이제 연구리 이쪽으로 토마토 밭으로 넘어왔네요 자 여기도 이제 또 애호박도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아까 식으로 저기 이제 호박도 있고 또 이렇게 방울 토마토가 엄청 달리네요 진짜 이게 막 계속 옆으로 저렇게 뻗어 나가서 이거 지주 때만 잘 세워 주면 뭐 얼마든지 달리겠네요 방울 토마토 자 이렇게 또 한번 담아 놔야죠 또 뭐 겨울에는 또 이런거 볼 수 없으니까 담아 놓고 이제 겨울에 또 봄을 기다릴 때 이렇게 농작물을 보고 있으면 조금은 뭐 힘이 나지 않을까 자 이 현상이 잘 안되니까 여기 이제 가지도 이쪽에 이제 가지는 이제 꽤 덜어 달렸어요 자 아 뭐 친구가 뭐 가지 많이 심어놓으라고 가지 따라온다라서 심어놨더니 뭐 바빠서 또 안오네요 뭐 하여간 이렇게 이제 방울 토마토를 이제 영상에 이제 담아 놓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이제 쪽에 고추밭은 이렇게 고추가 죽어요 이렇게 자꾸 계속 아 여기 다 죽고 가슴이 타네요 가슴이 타 뭐 이렇게 타고 여기도 이렇게 고추가 다 죽어버려 아 아 이게 참 농사이 어려운 거죠 약을 저번에 사서 뿌려도 이러네 이제 우리 옆집 우리 여기 사장님네는 야 여기 이렇게 말을 심어놨는데 잘 키우시네 쫙 막 키우시고 저는 그래도 이게 방울 토마토가 제일 볼만한 것 같아 제꺼는 여기 참회도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이 달리지 않아서 줄기만 무성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여간 방울 토마토 이렇게 달리는 모양을 한번 쭉 이렇게 한번 봅니다 솔직히 뭐 좀 이렇게 바쁜 세상에서 좀 바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 이렇게 농작물 볼 여유도 없죠 그렇지만 또 이렇게 아주 시간이 있다던가 또는 조급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또 꽃이나 이런 열매 이런 것들이 또 눈에 들어와요 아마 뭐 살아내서 버텨야 되는지 아니면 뭐 즐거워야 하는지 뭐 해서 무엇을 하고 있어야 진짜 더 행복한 건지 뭐 그걸 찾고 있는 거기도 하죠 인생이 계속 그래서 현재의 오늘의 행복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이것만 보고 모두 또 행복할 순 없죠 경쟁 사회에서 또 살아남고 더 잘나가는 걸 또 꿈꾸기도 하니까 하지만 또 이렇게 열매 맺는 거 보면서 또 편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한번 자 이렇게 보고 또 이제 저 옆에는 뭐 수박을 잘 키우는 집이 있어요 참해도 저희꺼 보다 그거 한번 찍어서 영상에 담아서 이렇게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에는 이제 참외하고 수박을 진짜 잘 키워 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언제든지 친구들이 찾아온다면 수박 한 똥을 쫙 쪼갤 수 있는 그런 큰 수박을 기르고 싶네요 자 이렇게 봅니다 자 피터의 일상의 피터입니다 자 제가 뭐 구독해 달라고는 잘 못하겠어 왜냐면 볼 게 없으니까 그래도 뭐 구독해 준다고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구독하고 안 봐도 되니까 뭐 구독 한번 해 주시면 조금 고맙죠 저도 이제 힘이 나죠 뭐 돈벌이 까지는 아예 멀었으니까 돈벌이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저는 나름 아름다운 뭐 꽃을 영상을 좀 보관해 논다 뭐 이런 의미에서 찍는 게 있어 일단은 미칠 게 없잖아요 구글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영상을 영구히 보존해 주니까 제가 뭐 사진첩을 따로 만들 필요도 없고 옛날처럼 그래서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찍고 있으니까 뭐 크게 오해하지 마시고 또 제가 뭐 이렇게 뭐 자랑만 해서 아니 무슨 농작물 해가지고 자랑하냐 또 이럴지도 모르니까 아 그러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오시면 제가 언제든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저도 뭐 부처님의 수행법 육바람일 중에 보시에 대한 걸 훈련하고 있다랄까 보시가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니까 여기 창릉천 옆에 뭐 토마토 가지가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오시면 제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요렇게만 보겠습니다 피터의 잡설이었습니다 자 100 N 25 N 30 N